향기 나는 선인작 만들기 함께 만들어 볼까요? 색칠 도구로 나무 틀을 색칠하여 예쁘게 꾸며주세요. 나무 틀 B, C, D, E를 끼워 사각틀을 만들어주세요. 나무 틀 A를 끼워주세요. 접합 부위 각 모서리에 목공풀을 발라주세요. 모서리마다 꼼꼼하게 발라주세요. 나무 틀 F에 나무 틀 G를 끼워주세요. 선인장 아래쪽 접합 부위에 목공풀을 발라주세요. 화분 안쪽 나무 틀 A에 십자음에 끼워주세요. 선인장과 화분 사이에 손방울 네 개를 넣어주세요. 아로마 오일을 손방울 네 개에 나누어 조금씩 부어주세요. 완성입니다. 참 쉽죠? 30분 정도 후면 목공풀이 완전히 굳어 더욱 단단하게 고정됩니다. 7분 정도 후면 목공 Salvini 보다 나무 틀 A plates 반 ban 뜬 4 소리 7 개